이 자리에서 딱 보면은 저쪽 안쪽 부처님이랑 그리고 린테레 부처님 다 보여요 그렇네요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고 저쪽에 가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보인다 그때도 문이 없었어요? 모르겠어요 여기가 포인트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볼까요? 응 이건 뭐지? 나가 아 따오 무너진거 아니야? 다리 이거 배에 입는거 머리 허리가 엄청 가늘어요 자기님같아요 조용히해요 녹화하고있어요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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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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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